자 오늘은 투부정사 명사 적용법 가볼게요 투부정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거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프리티 있잖아요 프리티 프리티가 뜻이 뭐죠 그쵸 예쁜 이라 뜻이죠 근데 이 아이는 품사가 뭔가요 품사 알아요 여러분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거 자 이 아이의 품사는 형용사 입니다 왜 형용사냐 하면 명사를 꾸며 줘요 예를 들어서 예쁜 소녀 소녀라는 명사를 꾸며 주니까 얘는 형용사인거에요 아시겠죠 얘는 형용사 그 다음에 어 퀵클리라는거 아시죠 퀵클리 이거 뜻이 뭐예요 빠르게 라는 뜻이죠 빠르게고 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왜 부사냐면 얘는 동사를 꾸며 줘요 뭐 형용사 꾸밀 때도 있고 다른거 꾸밀 때도 있지만 얘는 부사에요 퀵클리라는건 부사구요 어 방금 아까 한 걸 해볼까요 걸 걸이라는거는 소녀란 뜻이잖아요 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음 자 보시면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아이의 품사는 잘 바뀌지 않죠 예를 들어서 프리티는 형용사에요 그죠 근데 얘가 갑자기 명사가 된다는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퀵클리는 빠르게 라는 뜻이고 얘는 부사에요 갑자기 얘가 형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걸이라는 아이는 명사구요 소녀구요 이 아이가 갑자기 형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나는 여기 쓰고 싶은데 나는 형용사로 쓰고 싶은데 부사로 쓰고 싶은데 할 때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영어 뭐 한글도 그렇겠지만 바꾸기가 힘들어요 품사를 그죠 너무 너무 싫은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는거에요 어 나는 보는거 좋아해 근데 보는거 할 때 c 라고 쓰면 안되잖아요 그죠 보는 것이라고 써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 볼 어떤거 있는데 나 볼 어떤거 그때도 c 를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 너를 봐서 기뻐 이때도 c 를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c 를 쓰긴 써야 되는데 뭔가 뜻이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보는 것 볼 볼 봐서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바꾸지 하다가 나온게 투 부정사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바꾸지 하다가 나온게 투 부정사에요 이 부정의 부정사라는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정이라는게 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정하다 정할 수가 없다는거에요 부 부인하다 부정하다 이럴때 아니다 이때 부은거거든요 그러면 정할 수가 없는거에요 뭘 정할 수 없어요 그쵸 품사를 정할 수 없어요 형용사야 아닌데 부사야 아닌데 명사야 아닌데 얘네들은 정할 수가 없어요 품사를 품사를 정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둘 때 품사가 바뀝니다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투 부정사를 쓰는거에요 한번 가볼까요 to see is to believe 이런 말이 있구요 I have something to see 이런 말이 있구요 I am happy to see you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첫번째 to see 는 뜻이 뭐에요 to see 보는 것 해석했죠 제가 보는 것 첫번째 to see 는 보는 것 이라고 해석했어요 이거 뭐에요 명사죠 두번째 I have something to see 볼 어떤 것이 있어요 볼 어떤 것 올 해서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왜 뒤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잖아요 something to see 볼 어떤 것 그죠 그 다음 세번째 I am happy 어 나 행복해 해서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앞에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해 문장이 끝나고 to see you 당신을 봐서 문장이 끝나고 뒤에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뭐뭐 해서 하고 이거를 부사 라고 합니다 자 신기한게 있어요 여러분 to see to see to see 모양은 똑같죠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쵸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명사 뒤에 있을 때 문장이 끝나고 왔을 때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자 위치가 바뀔 때 뭐가 바뀌어요 품사가 바뀌어요 품사가 바뀌어요 그거를 투부정사라고 해요 다시 위치가 바뀔 때 품사가 바뀌는 거를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은 그 중에서 첫번째 to see 보는 것 뭐 뭐 하기 하는 것 으로 끝나는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I want to 나는 원합니다 뭐를 to report 보고하기를 보고하는 것 이라고 해석했죠 명사적 보고하는 것 을 원합니다 she wants 그녀는 원해요 축구하는 것 축구하는 것 자 해석이 뭐 뭐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민호는 결심했어요 쇼핑하는 것 쇼핑하는 것 혹은 하기도 똑같죠 하기 하는 것 자 우리는 계획했습니다 배우는 것 배우는 것을 계획했어요 자 전부 다 뭐라고 해석됐어요 뭐 뭐 하는 것 뭐 하기로 해석됐죠 그죠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완성해 보세요 what do you want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무엇을 하기를 하는 것을 원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야구를 하기를 원해 자 그대로 문장 만드는 거 요즘 시험 굉장히 잘 나오죠 we 그대로 우리는 we want 원합니다 뭘 원해요 to play 야구 베이스볼 언제 다음 주 월요일 next month Monday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full sentence 문장 완벽한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we want to play baseball next Monday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자 알맞은 형태 바꿔볼까요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단어처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플랜 계획하다 to buy 플랜은 투랑 옵니다 그럼 어떻게 외워요 플랜 투 플랜 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플랜 투 자 제인은 원합니다 제인 원 투 투 비 이렇게 쓰셔야 되죠 원 투 투 원 투 투 원 투 투 이렇게 원 투 비 되기를 원하는 거죠 they hope to see hope to hope to hope to 같이 기억하세요 희망하다 don't forget to bring 이거는 약간 다른데요 forget 이라는 아이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forget to와 forget ing 두 개로 나눠집니다 forget to는 자 앞으로 앞으로 할 것을 forget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don't forget to 앞으로 이 책 가져올 거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 잊어버리다 할 때는 forget to를 씁니다 그렇다면 forget ing는 뭘까요 이미 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나랑 놀았잖아 그걸 잊어버릴 거예요 그때 forget ing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decide 그쵸 to 기억하셔야 됩니다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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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자 완전한 영어 문장 또 가볼까요 너는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니 물어봤네요 그러면 대답을 yes I d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절대로 의문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yes or no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대답을 안 했다는 거죠 뭔데 왜 그런데 했는데 응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yes or no 로 대답했다는 것은 앞에 의문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은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니 하면 꼭 쓰셔야 돼요 꼭 쓰셔야 돼요 Do you want to be a scientist 이렇게 쓰셔야 되죠 Do you want to b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니 Yes I do I love science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I hope to I hope to be a doctor 쓰셔야 되죠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to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기를 되는 것 이렇게 하셔야 되죠 되는 것 자 어색한 거 찾아볼까요 Do you want to 원합니까 그렇죠 뭐가 빠져 있네요 원 투 고 쓰셔야겠죠 Do you want to go 자 순서대로 배열해 볼까요 I want to watch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watch a movie 그죠 I want to watch a movie 그죠 자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 가볼까요 자 아까 제가 해석한 것대로 가볼까요 to see 뭐였나요 보는 것 그렇죠 보는 것 두 번째 I hope to hear 듣는 것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듣는 것을 희망해 하기를 하는 것 세 번째 나의 취미는 뮤지컬을 보는 것 그렇죠 보는 것 네 번째 나는 가고 있어 쇼핑하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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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be going to 해서 얘는 will과 뜻이 똑같고 뜻이 뭐죠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음 be going to 하면 뭐 뭐 할 것이다 해서 4번은 일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5번 my friends like 자 가는 것 그죠 캠핑 가는 것을 좋아해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쓰임과 같은 것 자 그는 원합니다 되는 것 자 이렇게 써 어 저처럼 써서 문제를 푸시는 게 정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꼭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낚이게 됩니다 자 되는 것 자 그녀는 원합니다 춤추는 것 춤추는 것 두 번째 우리는 갑니다 어 어 얘는 보세요 여러분 얘는 to school 하면 학교로 가다잖아요 이 to가 어디어디로란 뜻이에요 이게 전치사로 쓰였거든요 전치사 어디어디로 자 나는 너무 기뻐 너를 만나서 너를 만나서 혹은 봐서 자 이거 아까 앞에 서있는데 기억하실까요 부사적 용법이죠 첫 번째 거는 명사 보기도 명사 그죠 얘는 아예 전치사 네 번째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 놀 많은 친구들 놀 많은 친구 이거 뭐였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다섯 번째 나는 일찍 일어나 뭐 하기 위해서 조깅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될 때는 문장이 끝나고 왔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사적 용법 찾는 거는 1번이 맞겠죠 그죠 자 갑니다 어법상 올바른 거 자 가볼까요 one to tw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얘도 one to two 원치가 안 되는 거는 앞에 did가 이 과거형을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원형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she last week 지난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wanted 과거형을 쓰셔야 돼요 그럼 정답은 to eat want wanted to eat want wanted 하면 to eat 얘는 아예 지워버리고요 want wanted 정답은 5번이 맞겠죠 다음 투 부정사 용법이 같은 거 가봅니다 1번 to go 내 희망은 영국에 가는 것 자 이거 뭔가요 명사죠 두 번째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어 그런 큰 칩을 가지고 있다니 가지고 있다니 해서 얘는 부사입니다 왜 문장이 he must be which 에서 문장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왔기 때문에 얘는 부사입니다 세 번째 공부를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죠 하는 것으로 끝났죠 그래서 얘도 명사가 되겠죠 그죠 하는 것 명사 d번 그는 자랐어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자라서 뭐뭐가 되다 해서 문장이 끝나고 왔기 때문에 얘도 뭘까요 뭘까요 부사겠죠 그 다음 2번 나는 좋아합니다 가족들과 외식하는 것 외식하는 것 얘도 얘도 명사가 되겠죠 외식하는 것 그러면 명사 하나 둘 셋 자 a번 그 다음에 c번 그 다음에 2번 해서 ace 정답은 5번이 맞겠죠 저처럼 반드시 해석도 쓰시고 무슨 용법인지 반드시 쓰셔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